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헤미 리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전생 스프레드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1, 2, 3, 4 선택지에 의해서 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전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전생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생을 한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한번 몸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면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전생 지금 스프레드를 볼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직업을 있었고 어떤 가정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었나 그리고 전생을 통해서 배워온 것과 그리고 이생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해서 카드를 한번 전생을 통해서 이생의 나는 어떻게 넘어왔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보이시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생 카드는 이 화면이 계속 있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검색해도 시간이 지나도 검색해 보셔도 제 생각에 유익하기라고 봅니다.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1번 카드부터 해서 자 1번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9 2번 6번 7번 8번 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제가 1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전생은 영혼의 전생은 뭔가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영혼의 전생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답답하고 그리고 묶인 듯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전생에 약간 아플 수도 있었고 좀 갇힐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연약한 어떤 삶을 보낸 여성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은 세 자매와 연관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 분의 여성과 관계에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다 보이고 환경은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여기 지금 돈을 만드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연결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썬 카드가 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고 그 다음에 밝고 그리고 어떤 주변의 가정도 좀 행복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영혼의 본질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고 태양이 비춰주는 것처럼 밝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삶이었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전진하고 달리고 하는 전차였어요. 전차였고 전차였으면서 아마 약간 직업적인 군인이라든지 열심히 일하거나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체리어트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이 카드는 지금 영혼의 본질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으로 봤을 때 직업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남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세 여자도 이상한 연관성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어떤 세 여자와 같이 보낸 게 되죠. 그 다음에 결혼은 결혼은 결혼 생활과 그리고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사연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여자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여자를 약간 고독하게 만들고 만약에 남성분이었다면 나의 여자를 약간 고독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어떤 남자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음도 약간 고독하게 그리고 생각이 많게 해서 이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특질이 이 카드로 나온 것은 자신의 생활에 너무 빠져서 아마 자기 부인이라든지 그리고 옆에 사람, 그러니까 관계는 좋았는데 자기한테 빠져서 아마 주변 사람을 잘 살피지 못하는 어떤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생에를 통해서 지금 배워온 것들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아마 전생에서 이 생에, 전생에 아마 다른 사람을 지금 여성분이죠.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생으로 넘어왔을 때 전생을 통해서 배워온 것은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배워왔고 그리고 지금 이번 생에 미치는 영향도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 카드에서 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어쨌든 전생에서 지금 나의 영혼의 특질은 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현생에 넘어왔을 때 지금 과제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전생으로 넘어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1번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약간 지금 생에 약간 지금 숙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해결해야 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의 본질은 자 그리고 2번을 선택하신 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의 전생의 모습은 굉장히 왕이었어요. 왕이면서 약간 고지식하시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틀 속에 갇힌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생의 내가 약간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틀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남을 거느리거나 그런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어린 시절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외국과도 관계에 있으면서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으로 봤을 때 약간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한 우리 집단이 있어서 배우고 익히고 한 그런 모습 또한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는 중간에 한 번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뭔가 마감이 있는 그리고 한 번은 단절이 되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린 시절과 중간 지점에서는 한 번 완전히 뒤엎어지는 인간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직업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직업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직업을 첫 번째로 상징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대를 물리는 직업도 되기도 하지만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그런 직업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약간 무역이라든지 다니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직업일 수도 있었다. 결혼을 해서 그리고 행복했어요. 결혼을 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게 컵 10번이 떴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죽음도 아마 잘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서 잘 정리를 하고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 같고 거기에 현생으로 이어온 것은 2번 구독자분들은 어떤 여자분이 자기 현생에 같이 넘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인연 따라서 같이 넘어온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거기에서 새로 사랑하는 그분과 새로 사랑하는 어떤 에너지가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카드는 지금 현생과 이 카드는 내가 본질로 봤을 때는 왕이면서 나의 영토가 있었고 권위적이고 고지식한 모습을 어떤 나는 보였지만 그래도 순리에 따라서 가업을 이어가고 거기에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고 죽음도 즐거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셔서 그 인연이 지금 현생으로 여자분으로 같이 와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이어지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2번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들은 아마 전생이 행복해서 지금도 크게 아마 조금 행복한 시점에서 2번을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다면 자, 3번의 구독자분들은 전생에 나는 좀 비열했다고 나옵니다. 영혼의 본질이 자, 그래서 나는 좀 비열했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약간 피해도 입힐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전생에서 이 생에 넘어온 과제가 조금 더 남한테 베푸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선은 첫 번째 카드로 제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전생의 영혼의 본질은 칼 들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비열한 승리, 남의 피해를 주지만 나는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카드로 보이고 자, 그러면 어린 시절은 굉장히 잘 보냈어요.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자, 그리고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여성의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보낸 거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도 돈이 많은 여성들과 관계되면서 굉장히 풍족하고 어떤 화려하게 어린 시절과 관계되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사람한테 베풀거나 베풀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어쩌면 아마 베풀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왜? 영혼의 본질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자기 것을 베풀고 낳아주고 자, 그렇으면 좋은데 아마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생활로 봤을 때는 좋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에이스 완주이기 때문에 남자아이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로 굉장히 행복했다. 그리고 죽음도 잘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지션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좋은 업적을 이루고 아마 죽기는 죽었다 보이는데 5번 카드와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을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베풀고 그리고 주고 하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생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은 뭘 배워왔냐면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다시 더 열정의 에너지를 더하는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열정의 에너지를 배워왔거든요. 그러면은 자신만의 전생을 통해서 자신만의 것에 뭔가 주력하지 않는 남에게도 애정을 다하고 열정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번 생에 굉장히 잘 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 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혜택을 받는 그리고 원래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혜택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번 생에서는 조금 더 열정적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되 이것처럼 해서 조금 남에게 더욱더 선함으로 베풀고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전생이 여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오늘 이 지금 전생 카드가 제가 뽑았는데 카드들이 다 긍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이 약간 좀 행복해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생의 영혼의 본질은 가족과 연관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마 성주였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집안에 어떤 태어나서 행복한 삼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은 잘 보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그리고 도전의 도전이라든지 자, 그런데 직면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몸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케어를 잘 받으면서 잘 지냈을 것 같고 환경도 뭔가 확정적이게 정리가 되면서 뭔가 확실한 어떤 삶을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컵 10개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린 시절의 삶을 보게 되면 전생에서 굉장히 가족적이면서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가족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완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서 두 개를 두고 오면서 완성되지 못한 어떤 직업적인 모습을 하고 왔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든지 죽음도 또한 행복하게 맞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4번의 카드를 또 선택하신 분들도 이상하게 가족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과 연관되면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생과 현생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을 보게 되면 열정의 에너지와 그리고 감정적인 면을 다 배워서 왔거든요. 그러면 전생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은 나의 어떤 추진력을 통해서 여기에 소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를 다 이루지 못하였으니 현생은 아마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매진해 가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서적인 면을 더욱더 생각을 해서 여성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감정, 동정, 연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남을 감정적이게 이해를 하게 되면 더욱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분이 전생에 또한 남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이 남자인가요? 아까 3반은 사실 약간 여자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4번은 4번에서 나오는 어떤 전생의 삶은 가족과 함께 살아온 전생의 삶이었다. 그리고 현생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하자. 그다음에 더욱더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자. 그다음에 그래도 정서적인 부분을 완전히 관과하지는 말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해서 내가 전생의 어떤 삶을 살았고 현생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넘어왔나를 재미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편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생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저는 여러 가지 여러 전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본 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 타로 뉴스의 전생을 보시는 분들은 2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행복한 어떤 지금 삶에서 전생을 생각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생에서 넘어온 삶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생은 현생을 돌아보는 삶의 한 어떤 방편이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계략적으로 구독자분들이 행복한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